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갈라지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살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사울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고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호심 받은 자로 왕으로 이미 내정이 돼 있지만 사울 왕이 죽었다면 당연히 다윗 왕이 계승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원리 사람이 세워지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어려운 시대에도 넉넉히 평안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요아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업으로 올라가리까 요아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은 사울 왕과 그 왕자 세 사람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전심으로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만 슬퍼했던 시간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슬퍼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게 더 큰 슬픔을 사실 안겨준 것은 이 블레셋에게 철저히 폐퇴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러나 블레셋의 발길 아래 철저히 집 밟혔어요 열두 집하의 거민들은 뿔뿔이 헛어졌습니다 각자 기업으로 맡겨진 땅에서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것이고 사방으로 피난을 간 뒤에 블레셋 군대 군사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두려워하며 지냈을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다윗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그 후에 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철저히 망해버린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다윗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왕도 죽었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다 죽었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새로 재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그는 깊이 깊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결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 그건 그는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묻는 게 왜 중요하냐면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 뜻에 대해서 답이 응답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모든 일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다 책임지고 살면 좋죠 그러나 인간이 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일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는 지금 이스라엘 귀환을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많은 생각으로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올라가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도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질문은 해도 되냐 안 되냐고 하는 허락에 관한 부분이고 뒤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하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빌리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죠 해브론으로 가라 이런 답을 얻었어요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삼 나발의 아내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브론 각 성업에 살기 아니라 해브론은 이스라엘 요단 서편의 가장 높은 도시예요 해발 927m 가장 높은 도시고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도예요 고성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자기 소유의 땅을 가졌던 곳 기억나죠? 막벨라 굴 샀죠? 뭐하려고? 안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샀던 곳입니다 그게 해브론 옆에 있는 곳이죠 거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묻히고 사라도 묻혔고 이삭도 묻히고 리부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그 해브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뿌리부터 쭉 흘러오는 맥락이 그게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브론으로 올라가라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자 4절에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사랑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왔더니 유다 사람들이 왔는데 유다 장로들이 왔다는 뜻인데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이 광야를 전전한 세월이 전부 합쳐서 15년입니다 순수하게 광야에서만 고생한 게 13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올이 죽고 사올의 뒤를 이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큰 왕관을 씌워주지 않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하는 작은 왕관을 하나 먼저 씌워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을 놓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족장과도 같은 그 자리를 놓고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당연히 그런 사올이 떠나면 요나단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걸 현직 왕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게 지금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고만 하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됐다는 뜻은 다른 열한 지파가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뭉뚱 뭉뚱거려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새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고 소규모일지 몰라도 순전한 것들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관을 턱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작은 왕관을 하나 씌워주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실 것이고 그 시간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시간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7년 반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어지럽혀놓은 이 모든 나라의 어수선한 것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울 것인가 그게 이 유다에서부터 아니 헤브론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처음 이스라엘에 땅 한 평 샀던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이거 두 번째 붓는 거 아니에요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었어요 현직 왕의 눈을 피해서 사무엘이 숨어들듯 숨어들어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기름 붓는 사건 왕이 된다는 상징적 사건이 15년 뒤에 다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기름 부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 유다지파의 장로들이 붓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이 두 번째 기름 붓는 사건 이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내정하셨기 때문에 15년 뒤에 지금 그 일이 실제화, 현재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다윗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 눈앞에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썼습니까? 왕이 될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에 극급했더라면 사울이 두 번씩이나 손 안에 들어왔는데 안 죽겠겠습니까? 그는 무리해서라도 왕이 안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울과 대적하지 않고 사울과 싸우지 않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결과 오늘 이런 현실을 눈앞에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리얼리티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자꾸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오히려 일루전이에요 되나 여러분들은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먼지요, 흙이요 어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여기 있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좀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현실로 보지만 여러분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그러면 영원하냐 하나님의 메시지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말씀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서 점점 리얼라이즈 되어가는 게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지아메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라지아메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요하께 복을 받을 지어다 이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일종의 고자질 같은 것도 한데 길라지아메스 사람들이 그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장사를 잘 치러준 과정을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전해 준 거예요 이게 쉽게 가장 쉽게 말하면 이게 사울 왕을 제거하면 같이 없어져야 될 블랙리스트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울에 충성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노베 가서 그 골리아스의 칼 하나 가져가고 떡 좀 가져갔다고 다 죽였습니다 아시잖아요 거기 있던 제사장 85명 전부 다 죽여버리고 노베 주민들 다 학살해버렸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가져가서 말이죠 곱게 장사 지냈던 이 길라지아메스 사람들 가만두겠나 다윗이 그런 걱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다윗한테 고자질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길라지아메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게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길라지아메스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요하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사울 왕을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엄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 정말 나를 깨우쳐주니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요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소를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이 이상의 칭송이 없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진리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왜 그때 이 사람들이 안몬족석에 침범 받을 뻔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눈 하나씩 뽑으라고 그럴 때 이게 사울이 와서 구해줬잖아요 그걸 평생 안 입는 거예요 40년 전 일을 안 입고 그걸 그대로 갚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충성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불안은 무슨 불안입니까 다윗이 그 말 한마디로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지 않겠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들 그런 일로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용기 백배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낙심하다가도 이제는 뭐 그런데 사울은 죽었고 유다족 속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충성하면 안 되겠니 하는 걸 넌지시 우회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들 손을 볼 거지만 안 보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충성할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그런 충성심, 그런 충성심을 내가 이제는 이제 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그런 충성심을 내게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니 하는 이런 점잖은 부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엊그제까지 도망자였단 말이에요 지명수배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왕이 된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어찌 됐건 그러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획 돕니다 언제 저 사람이 저렸나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돌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새 옷 좋은 비싼 옷만 입혀놔도 돕니다 착각해요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뭐 비싼 차만 하나 바꿔도 사람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뭐 좀 큰 지위라도 없고 출세라도 하면은 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덧입혀졌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유다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는 쭉 팔로우업 해왔어요 그는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갈 때 부솔 시내가에서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제 도저히 지쳐서 우리는 전쟁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200명 남겨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안 나눠줬습니까 전쟁에 따라간 사람들 전부 나눠주지 말라고 입에 거품을 부는데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시글락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날마다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느 날 무슨 신앙을 가졌다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식당 가서 그 어린 여종업을 대하는 거나 청와대 가서 무슨 수석비서관을 대하는 거나 그게 달라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뿌리 깊은 삶의 태도여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태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태도를 가졌다 자 이제 또 한 사람 왕이 세워져요 어찌 됐건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월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작자가 아주 비급하고 이게 진짜 기회주의자인데 여러분 군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사월하고 아브넬은 사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월의 아버지가 기 쓰고 그다음에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란 건 아버지가 넬이다 이런 뜻이 이름이시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사촌지간인데 이걸 군사령관으로 해놨더니 왕이 죽고 조카 셋이 죽는데 본인은 살아남았다 이 말이 됩니까? 군사령관이 왕을 지키다가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당연하지 이 친구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들 셋 다 죽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사멸상에서는 그 아들 이름이 안 나오던 아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역대상으로 가면 이게 네 번째 아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 친구 이름이 말이죠 처음에는 무슨 에스바알인가 이런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듣기가 좀 불편한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인데 이게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어찌 됐건 이 놈 살아남은 놈을 데리고 이 아브넬이 열한 지파를 꼬독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저는 중요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같이 해서 안 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 아브넬 이런 사람 같이 나라를 세우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 노래는 나라가 쪼개지다니 아유 다윗이 말이 조금 참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쪼개지고 나눠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교회가 깨지면 그냥 둘 다 싸잡아 비난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정리하는 작업인 줄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들이 지금 거기에 휩쓸려가서 되겠냐고요 10절 11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스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또한 왕이 있으니라 유다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이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니 다윗은 7년 6개월인데 이스보세스는 2년간 재임했대요 5년 6개월 어디 갔어요 그게 아브넬의 실질적인 통치기간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스보세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왕노릇 하다가 마지막에 2년 동안 세웠다가 결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왜 필요로 했냐 15년 동안 고생한 다윗에게 그만하면 됐지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났으면 그냥 왕으로 바로 세워주면 안 되나 우리가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이 얼핏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다시 왕으로 시작하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녹아내리는 시간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다 사라지는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교회에 주어진 시간 이건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여기 와서 대면에서 예배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 와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교회 와서 내물을 주고받지를 않나 교회 목사 뒷방에다가 금고를 만들어서 자금 세탁을 하지 않나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 번 이상하죠 저는 다 문안다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가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쪼개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지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고통의 시간이다 과거로 돌아가야 할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 시간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7년 반이 될지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쉴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부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교회 부엉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에 도착해야되prochen 한글자막 by dos라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